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금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짐작하고 있을 것 입니다. 저는 검찰에 의한 부정선거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민주당의 수뇌부가 고안해낸 고육책이라고 봅니다. 본인들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부정선거 가 밝혀지게 됐을 때 그들이 치료 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고 봅니다. 본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스타일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마지막에 간방 가기 이전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신은 어떤 관여가 되지 않는 것처럼 큰소리를 뻥뻥 치는 이른바 호언장담행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후자 에 가깝습니다. 겁은 참 많이 나는데 겉으로는 겁이 나는 것을 표시하기 는 힘들고 마치 퇴연한 것처럼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단 한마디도 부정선거 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설을 쓰는 마음과 자세로 부정선거의 주역 들과 부역자들이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의 죄상을 데이터 증거와 현장 증거를 낱낱이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문자로 남겼지만 이제는 영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루진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바로 586 운동권의 핵심 세력들과 그들의 부역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부역자들은 대규모의 사전선거 조작을 통해서 공직선거를 훔치고 그리고 권력을 도덕질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2022년도 3구 대선도 기존의 공직선거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총조장률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 참가자 수 이른바 사전선거의 선거인 수의 20%를 조작해서 선거 절도를 시도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지난 3구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한 분의 제야 고수인 레드카이트 님이 도움으로 저는 결정적인 두 가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 거소선상 관내 관외 제외국민을 따한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선거 조작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역자들은 전국의 모든 도와 광역시 17개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대규모로 조작했습니다. 3구 대선이 2020년도 4.15 총선과 뚜렷이 다른 것은 그동안 사전투표 조작이 필요하지 않았던 전남 광주와 전남 정북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구 대선에서는 전국의 모든 곳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사전선거 선거인수의 10%만큼 전산조작에 의해서 위조투표지와 유령투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사전선거 선거인수의 10%만큼 전산조작과 이에 걸맞는 위조투표지를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감행했습니다. 결국 총조작 투표수는 사전선거 선거인수 참가자 수위의 20%에 해당하는 그런 투표자 수를 조작하고 이것이 걸맞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위의 도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 차이 그러니까 각 후보가 사전선거에 쓰던 득표율을 빼기 당일 투표에 쓰던 득표율의 그 수치를 여러분께 보고 계십니다. 중간에 있는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1%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모든 그런 값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마이너스 10.6%이고 가장 차이가 적은 곳은 경상북도로 마이너스 1.3%입니다. 3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 약 16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당일 투표에서는 약 17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표본 경우에는 각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주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1에서 3% 정도에 머물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소위 1600만과 1700만의 표본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 이내에 아주 작은 수치가 기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개의 그룹 1600만으로 구성되는 사전투표 그룹과 1700만으로 구성되는 당일 투표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투표를 했다면 그 투표의 결과는 아주 비슷해서 그 두 결과를 빼기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거의 1% 이내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이에 부역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부역자들이 사전투표를 심하게 부풀리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국의 17개 시도 및 광역시의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란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차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4박 5일 차이를 두고 1600만 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와 1700만 명이 참여한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자 수를 전산조작에 의해서 부풀리기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3부 대선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또한 17개 지역에서 모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군소후보에 해당하는 심상정 후보나 허경연 후보표에도 손을 대 쓸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관외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이른바 우편투표 조작입니다. 그런데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에 주목해야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강력 시의 우편투표 조작은 앞에서 살펴본다와 같이 이재명 후보에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대주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거의 모든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차이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플러스 값을 기록했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플러스 값은 크지 않습니다. 제주에는 플러스 0.9% 전남은 플러스 3.7% 전북은 플러스 2.3% 광주광역시는 플러스 0.9%입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전남 전북 광주의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조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처럼 전국의 17개 시도 광역시와 달리 전남 전북 광주 제주가 다른 것은 아마도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사전투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도작 투표 조작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도작 조작을 하지 못했거나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제주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차이가 플러스 0.9%에서 플러스 3.7% 내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작이 없는 경우 혹은 조작이 아주 덜한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는 표준 편차 5차인 1에서 3% 안에 머물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표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관외 사전투표를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조작이 없었던 전남 전북 광주 제주는 모두 그 차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그 차이가 5차 범위 내에 머물러 있지만 나머지 17개 시도 광역시는 엄청난 크기로 10% 정도대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론은 3구 대선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자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 지역의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도포는 3구 대선에서 전북 지역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붉은색과 플러스를 나타내는 푸른색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 나누어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군산시에서 마이너스 5.66% 익산시에서 마이너스 5.0% 정읍시에서 마이너스 5.36%를 기록하고 있지만 진안군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4%를 기록하는 지역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전북 지역의 관외 사전투표 분석 결과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아예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전국의 다른 지역들과 뚜렷하게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에 차이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편투표에서 전북 지역은 전남 광주 제주와 함께 관외 사전투표 조작 정도가 아주 덜 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결국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 조작이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증명되는가이십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부정선거 감행이 깜짝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원히 숫자에 담겨서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넘겨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범죄 행각이 드러난 상태에서 바로 민주당의 수뇌부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에 남겨진 그런 범죄 행각은 투표함을 보지 않더라도 그들이 어떤 지사지 3구 대선에서 감행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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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